여정연의 세계일주 50국 둘세투어.com 이태원 거리참사와 숨겨진 벽화의 비밀 이태원 할로윈데이 참사는 이태원로 27각일과 이태원로 사이에서 일어났는데요. 27각일 거리비로 볼 수 있는 벽화가 참사를 암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벽화는 네이버나 다음에 참사 전 거리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화엔 몰렉과 일부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몰렉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신이며 염소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무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악마 모습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하의가 같이 왕을 뜻하는 샘족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몰렉에 대한 인신고양 때문에 레이기 20장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나구 연애로 사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1098년 성전기사단의 안디옥 공선전 때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몰렉과 유사하게 생긴 바포멧을 섬긴 기사들은 화형을 당합니다. 바포멧은 프랑스 일부인 옥시탄 언어로 무한마드를 의미했고 바포멧은 일부 사탄교회의 상징으로 채용됩니다. 마법 교본을 작성한 엘리파레비가 그린 바포멧의 팔에는 솔베 꾸아굴라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정관념을 녹여서 새롭게 코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교회의 창시사인 안턴 라베이는 나는 기독교 부모들이 1년 중 하룻밤은 악마를 숭배하게 놔두어서 매우 기뻅니다. 할로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사진은 전시안을 닮은 눈입니다. 전시안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의미지만 전통 기독교를 대체하려던 이신자들 중 일부가 사용했고 사탄 숭배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프리메이션적 의미가 있으므로 1달러 지폐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시안의 아래에 있는 것은 피라미드를 닮았는데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에도 있는데요. 적어도 멕시코 아스텍인들에게는 한 달에 두 번씩 인신공약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몇 번씩 정상까지 올라갔는데요. 보르기보다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에는 대략 4개의 피라미드 닮은 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위에는 그리스 신화의 외눈박이 괴물 키클로페스 닮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클론이란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족은 전통적으로 10월 31일 처녀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태우겠다고 위협하여 서우엔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사탕을 주지 않으면 낙스를 하겠다는 트리골트리스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할로윈에 사용되었던 호박 랜턴은 희생된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불을 밝혔고 벽하에는 한복을 입은 심청 닮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는 98명의 젊은 여성들이 희생됩니다. 한편 와이키키 비치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이고 한국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이하우호 등에서는 매달 인신고양이 있었고 하와이의 네번째 계급인 카우와는 인신고양에도 이용되었습니다. 소방차와 앰뷸런스 사이에서 땡땡 언더 비치가 떼창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90대 교황인 그레고리 3세는 8세기 이와 같은 이교도의 풍수업을 맡기 위해서 만성절, 즉 모든 성인의 날을 11월 1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11월 6일 한국의 모방송국 프로그램은 이 날을 즐거워해야 할 축제로 설명하고 있고 11월 8일은 mz세대의 해방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0년 후에 1520년 종교심에 붙였던 헤라난 꼬르테스는 테노치티탈란을 파괴하고 메히코의 피라미드에서의 인신고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898년 하와이를 병합했고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신고양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메히코, 일부 메기고시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나 망자의 날, 운대야 될 모약도스는 막지 못했습니다. 저도 메히코에서는 망자의 날은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디저니 만화 영화, 꼬꼬를 보면 한국과 문화적 동지성이 많은 메히코인들이 마시고 즐기기보다는 죽은 가족과 조상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신고양을 원하는 몰렉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와 라틴어, 이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샛별어를 뜻하는 라틴어 루치페르가 사탄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 잘못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합정역에 양아진 성교사 묘원과 절두산 성지 박물관을 가보면 다수는 개의치 않으나 식자들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오베리스크와 프리메이슨 문양의 무덤이 침투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덤에 오베리스크나 프리메이슨 장식을 하지 않듯이 시비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할로윈 전통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무려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우르도를 배웠고 참사 전날 미군부대 앞은 조용한데 변장하고 제2사단의 견학관은 한국인 어린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파포메시 고전 프랑스로로 무한마드를 뜻하지만 무한마드 사베르 사비르 간호사는 4명을 구했고 미 제2사단 병사 3명은 무려 30명을 구해서 부대 내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는 에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로윈은 mz세대의 단순한 해방구로 여기기 전에 그 역사적인 의미와 기독교가 직면한 이교도의 영향 망자의 날에 마시고 즐기기 보다는 조상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멕시코인들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몰래 그리고 전시안 그리고 한국인 처녀의 벽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